자, 그 다음에 엔지니어. 강세가 여기 있어요. 엔지니어. 기술자, 공학자, 엔지니어. 이게 자동차 엔지니어. 알겠죠? 엔지니어 하면서 엔진을 갖다 연구하는 그 기술자와 공학자. 그걸 갖다 엔지니어라고 부르죠? 같이 해보죠? 엔지니어. 다시 한 번 엔지니어. 알겠죠? 엔진을 갖다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만지는. 그래서 기술과 과학을 갖다 공부하는 게 바로 공학이죠? 그래서 엔지니어링 하면 공학이나 기술을 뜻합니다. 같이 해보죠? 엔지니어링. 다시 한 번 엔지니어링. 공학, 기술.